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실버의 느낌은 아니에요 실버 보이오 느낌은 아니고 약간 광택이 있는 재질인데 이렇게 입어봤고요 까만 케이블 가디건에 청바지 입고 그리고 오늘은 앞패스 가방을 맸어요 저는 사무실에 다녀오겠습니다 한잔! 안녕! 오세요! 그리고 그리고 또 한 번에 찍어서 밥을 먹어요 그리고 또 밥이 먹기좋아요 그리고 또 밥 먹기좋아요 근데 너와 주때 진짜 힘난데요 내가 오신 분이 너무 좋아 근데 너와는 정말 힘났네 근데 너와는 너무 힘났네 이렇게 힘났던 줄 모르겠어요 이쁘게 생기는 거에요 포도포 포도포 같이 먹으러 가는데 피자 흐흐흐흐흐흐흐 태풋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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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키 생일 케이크 찾으러 왔어요. 일로와. 가자. 엄마 안아줄게. 픽업 완료. 집에 가자. 주문해야겠다. 헤헤헤헹 하나도 안 먹었어요. 아름다운. 헤헤헹. 헤헤헹. 헤헤. 헤헤헹. 다시 한 번 더 부어주세요 저는 치즈가루는 면을 만들고 계란을 넣어주세요 다진 마늘 사진도 잘게 썰어주세요 계란을 넣어주세요 계란을 넣어주세요 이제 간장 소스를 넣어주세요 소스를 넣어주세요 소스를 넣어주세요 이렇게요 양념장 먹으러 왔어요 먹으러 왔어요 맛있겠다 진짜 맛있다 어쩌나 없어졌어요 맘에 왔어요 짠 짠 이렇게 두 개 구입했는데 보여 드릴께요 사이즈 실패했을수도 있어요 오토모드는 처음인데 예전에 편집샵에서 정말 많이 봤거든요 볼드하고 약간 유니섹스 악세사리를 많이 만들어요 이렇게 생긴 디자인 하나랑 이게 좀 기대가 됐었는데 사이즈가 좀 큰 거 이렇게 생긴 디자인이에요 얘는 가운데 딱 맞네요 그리고 얘는 액기에 요런 디자인입니다 실버의 느낌은 아니에요 실버 VO 느낌은 아니고 약간 광택이 있는 재질인데 요렇게 약간 그래도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되게 잘 샀다 그쵸 사이즈 안 맞으면 제가 걱정을 했는데 토 무드 언박싱을 해봤어요 집에 낫는 토마토가 너무 많아서 갈아 먹을려고 삶을 때도 살짝만 데치고 아카시아 꿀이에요 아카시아 꿀 꿀은 여기 넣을께요 아카시아 꿀 꿀은 여기 넣을께요 오 많이 넣었다 어차피 꿀 많이 넣어도 달지 않아요 음 맛있네 맛있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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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시 오 오 오 오 오 오 굉장히 따뜻한데 맛있어요 бой 오 정연 젤 쪼리 아이차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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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파티 친구가 없네 아이차킹 로지가 조금 늙는데 안으로 가는 적 어차킹이 아이차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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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지 아이차킹이 아이템 Привет!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망 la Pennsylvania kriegg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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별 우리에게 산 zoals 첫입에 코스코 디네롤인데 일단 두개를 버터랑 버터랑 섞고 삶아야겠다 요즘 청란을 샀어요 되게 적죠? 엄청 적어 삶아 먹겠습니다 저의 에스큐미넛 시럽이 메이플 시럽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황당마다 집에서 잃어버렸어 저의 에스큐미넛 시럽 한 스푼 넣고 네 올리브유 한 스푼 올리브유 한 스푼 그리고 올리브유 한 스푼 올리브유 한 스푼 올리브유 한 스푼 너무 많이 익어버렸어요 가운데에 싹 갈라보면 아마 8분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먹죠 뭐 버터 해서 오랜만에 하키는 말고기 먹었잖아 말고기저키 또 까먹었어 오 음 음 음 아니 자 모든 rester 고소합니다 조금 좋아하는 그üy Islamic 는 sulla 두사謝謝 조금 민ков tales 고추장 으음 맛있다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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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시지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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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습니다. 금방 구경시간 대박이죠? 어머니가 주신 깍두기 우와 어머니가 나 좋아하셔 아 그래요? 신난다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오늘의 콘서트는 저는 이의 고추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의 고추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고추를 보냈습니다 여기 들어갈 수 있으면 먹는 거고 여기로 가면 이루가 있고 들어가야지 진짜? 길어난다? 거기서 되게 싸게 샀는데 정말? 대량 많아 옷이 맛있게 먹고싶다 짜잔 맛있겠다 음 대박 너무 맛있어 짠 배가 고파서 차에서 몇 개 먹었어요 한번 먹어볼까? 자 먹어볼까? 아 이거 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잡아먹어야겠다 대박 진짜 맛있다 바니니랑 버섯 스프 김이 모락모락 난다 바니니랑 버섯 스프 근데 나이스 엄청 좋아요 엄마가 안 씻겨줘서 다 돼요 이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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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안 씻겨줘서 털이 막 빙수처럼 갈라지네? 엄마가 안 비껴줘가지고 엄마가 가져온 제품들 엄마가 좀 붙이라고 부르세요 엄마가 강하네 엄마가 강하네 엄마가 강하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엄청 노래 우리 똥방을 부르러 화나게 하면 안 돼 귀여워 오늘 숨만지 왜 이렇게 뛰어나지 않나요? 네 박두길 잘했다 박두길 잘했다 아어메이요 수술도 먹어서 반찬을 두고 아어메이요 여성과 숨을 잊었는데 먹었다 예전의 뼈에 너무 좋아 브라이버로 맛있다 이렇게 쫄깃쫄깃해져지? 와 진짜 맛있다 고소해 봐 이렇게 다 비벼져서 컴퓨터 근데 진짜 맛있게 먹어야지 진짜 맛있어 아저씨 아저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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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